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노이예요 제가 이번에 모험가 리마스터 받고 나서 수로 처음 쳐보는데요 그동안 제가 6200 그 정도 라인에서 계속 놀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이게 사실 제가 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좀 틀렸어요 근데 제가 다른 모험가 보호마스포 분들이 하는 방법들 하니까 더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던 방식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프를 일단 준비해준 버프를 키고요 원래 보통 저는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영매가 없어가지고 마슈루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이상은 좀 그래서 안쓰고요 일단 요정도 됐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перв 일단은 네 그렇고요 일단 매형투가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쳐줍니다 몇 점이 될지 7초는 넘겠죠? 아 벌써 6단계 돌입 매형투가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템갈 해줄게요 됐습니다 일단 켰으면 즉시 즉시 바로 이걸 갈려줍니다 7,7,7,2 아 좀만 더 잘하면 8,000까지도 가겠는데요? 이거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빠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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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